장로의 신학대학교 전문의를 양성하는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을 소개합니다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은 새로운 시대의 평신도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에 출범하여 선교, 복지, 상담, 신학 등의 다양한 전공과 학과로 교회와 사회, 그리고 복음과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배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통일평화학과를 신설하여 복음의 정신과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한반도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통일 선교사와 평화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원에 출범하여 교회와의 정신과 기독교와 공개될 GC4s으로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방인트는 전공과점을 진행하는 경기도 중앙했는 전공과평화학원을 통해 국제유품의 정신과 기독교, 프로젝트와 유통은 신학생 지급 중앙의 인 사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독교와 세계를 연결하고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사역하기 원하는 평신도와 복회자라면 저희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으로 오십시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장신대 교수님들의 명강의로 매시간마다 은혜와 열정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게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으로 오십시오.